교육부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전 용산 2초등학교와 천동중학교 설립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용산 2초는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과 작은 학교 부지 해소방안 마련, 천동중은 학군 조정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설립이 결정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두 학교 모두 모듈러 교실 임시 배치와 개발 사업진에 중학교가 없는 등의 이유로 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며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보고 승인을 거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